제 캐릭터 부케에요. 제가 이걸 이렇게 하고 있냐면 오디는 부케가 정석이라고 해서 하고 있구요. 이게 보시면 아이템 수집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필요한 것은 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저는 위그들 하면 제일 많이 필요해요. 어차피 얘는 뭐야 제가 필요한 것은 황무지 칼 얘를 받기 위해서 여기서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두 번째로 좋은 것을 클릭해요. 그래도 뭐 졸고 나올 거란 일은 없는데 그래도 위그들 하면 이거 들어가네 난 얘가 먹고 싶은데 활이 먹고 싶은데 황무지 칼 활 또 두 번째 거 첫 번째는 얘 정권의 음 내가 제가 강화를 6으로 해야되네 음 6 얘는 필요하나 보자 아크스 전투 얘도 6이네 둘 중에 하나를 해야되네 음 둘 중에 하나 나오겠지 짠짠짠짠 아크스 이씨 이씨 그 다음에는 저는 이해를 황무지 검은 방패 그런데 위그들 하면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또 오늘은 업적도 챙기고 업적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돈이 나오잖아요 이 돈으로 저는 800만원을 모았고요 아직 멀었어 55의 레벨을 스킬을 살려면 더 많이 모아야 돼요 주는 거는 조금 주면서 원 단위로 주면서 스킬 하나에 뭐 1억 억 단위 천 단위 나쁜 것들 이렇게 해서 와이틴 수집을 합니다 근데 와이틴 수집을 제가 너무 많이 못 해갖고 약해요 빨리 해야되는데 음 강화도 잘 안돼 제약이야 제약 오늘은 이런식 요즘에 수집에 열심히 하고 있는 음 땁니다 그리고 던전을 가야겠죠 요즘에는 이벤트 하잖아요 여름섬 여름섬 여름섬에서 여름섬에서 이거를 살 수 있죠 저는 한번 지금 아바타를 얻었어요 계속 품절 상태이고 나머지는 탈 것을 모을 예정이에요 연구소 뱅 에어 로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